이 선생님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 저는 저 여관에 묻겠습니다. 형수님이 어려워서요. 그야 저도 마찬가지지요. 이 늦은 시간에 고모님을 뵙기가 그런가요? 그러시면 이 눈 오는 날씨에 저와 같이 여관에서 묵으시면 안되나요? 방만 각방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뭐.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아주 재미있는 꽁트 4편입니다. 이번 여름은 혹독했네요. 무더위 기세를 꺾지 못하고 낮이나 밤이나 에어컨을 자주 켰네요. 그 바람에 지구는 더 뜨거워졌겠죠. 이틀 전부터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은 참 정직하군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한 친구의 애절한 고백 박규을 1960년대에는 서울 을지로 육가 사거리 중심에서 을지로 4가 방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쪽 대로변 우측 건물 1층에 유명한 을지 다방이 있었다. 개림극장 정문 우측에 1961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박진규는 이 을지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님이 빈 좌석을 쭉 살펴보고 출입문 가까운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잔을 들어 마시려는 순간 웬 젊은 사람이 박진규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님께 말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자세로 요청하는 것이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지요. 혹시 조남이 박진규 씨가 아니신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박진규입니다. 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을지로 2, 3가 중간 대로변 건물에 국방부 산하 학도 의용대 총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지원 입대했던 송길수입니다. 라고 말한다. 송길수 씨요? 하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작은 음성으로 음, 그렇다. 송길수다. 야, 송길수 살아있었구나. 하고 서로 허리를 껴안고 송길수야 반갑다. 하며 눈물까지 주르르 흘렸다. 박진규는 송길수에게 야, 송길수 앉아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자. 하고 두 친구는 커피잔을 부딪히며 만남을 자축하여! 라는 축잔 커피를 마셨다. 박진규는 송길수에게 송길수야, 내 고향이 양평이지? 학교는 서울 형님 댁에서 오공업학교를 다녔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결혼은 했니? 지금도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장관은 첫 연애에 실패하고 못 갔다.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다.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은 내 형님을 대리해서 고향 전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나? 그리고 직업은 고향에서 성장하는 후배들이 교육을 맡고 있다는 것은 직업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최고의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 송길수 아까 내가 말하기를 장가는 아직 못 갔다고 했다가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다고 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안 갔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안 가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야 박진규 너는 어떻게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센스 빠른 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어쩌면 그렇게 쪽지캐처럼 찍어대냐? 야 언중 유골이라고 그 말 속에 답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에 송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박진규 네 말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모습을 심각하게 바라보던 박진규는 길수야 내가 단단히 사연을 당한 모양이다. 사연을 묻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사연을 좀 고백해주면 안 되겠냐? 사연을 말하면 이야기가 길다. 그나저나 오늘 나 때문에 박진규 내 볼일도 보지 못하고 내게 잡혀있는 것 아니야? 그만 일어나자. 무슨 소리야? 우리 11년 넘게 만나지 못한 옛 전우야. 그런데 저녁 식사도 한 끼 못하고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바빠도 오늘 오후만큼은 너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시간 탓하지 말고 어서 너의 사연이나 들어보자. 그래 고맙다 박진규 시간을 할애해줘서. 송길수 친구의 진솔한 사랑 고백 사연은 이렇게 이어갔다. 1958년 3월 3일 월요일 송길수 선생이 재직하고 있는 양평군 지구 Y초등학교에 이민자 여선생이 부임했다. 거주지는 인천이었다. 낯선 타양이라 하숙집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송길수 선생이 알선해 주어 용이하게 구하였다. 당시 송길수 선생은 26세에 한창 젊은 남선생이었고 이민자 선생 역시 21세의 처녀 여선생이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송길수 선생과 이민자 선생이 우연히 동반 퇴근길을 걷게 되었다.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대화가 부드러웠다. 제 하숙도 송 선생님께서 알선해 주셨다면서요? 제가 아니라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친구 사이라 어머니의 권위로 이 선생님의 하숙을 승낙하신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오다 보니 이 선생님 하숙집 골목입니다. 저의 집은 다음 두 번째 골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졌다. 이 해 4월부터는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소질에 맞는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활동 지도교육이 실시된다. 이 특활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책정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 지정된 특활 교실에서 남녀 구분하여 수업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이 특활 시간에 주무 담당 교사는 남자반의 송길수 선생이 여자반은 가사 실무 경험이 능하다는 이민자 선생이 지명되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재 수업에 따라 그 기능에 적합한 선생님에게 수업 지도를 부여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후 송길수 선생과 이민자 선생은 특활 시간 수업 소재 조정 및 진행 관계로 자주 의논하는 기회가 잦아졌고 서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걷는 기회가 자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드디어 12월 23일 겨울 방학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다. 날씨는 찌푸리고 포근했으나 오후 늦게부터는 눈발이 달리면서 추워질 것이라는 일기예보였다. 방학식을 마친 이민자 선생은 바로 하숙집으로 돌아와 짐 가방을 들고 양평읍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오후 1시 30분 서울행 버스포를 끊어가지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들고 다시 버스 정류소로 왔다. 서울행 버스 안 객석으로 올라오니 운전기사 뒷자리 세 번째 객석에 송길수 선생이 앉아있었다. 송 선생은 이민자 선생을 보자. 아니 이 선생님은 앞차로 먼저 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못 가셨어요? 네. 그러려고 바쁘게 달려왔는데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놓쳐버렸어요. 그러셨군요. 하며 송길수 선생은 벌떡 일어나서 이민자 선생의 가방을 받아 객석의 짐 돋는 선반에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앉은 안쪽 창가 자리로 모셨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 가세요? 서울 형님 댁에 좀 다녀오려고요. 오랫동안 못 가봤어요. 그러세요. 심신창계에 친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남선생과 여선생은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서울 숭인동 버스 정류소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눈발이 내리면서 추워지기 시작했다. 이 선생님 어차피 저녁은 해야 하니까 함께 식사나 같이 하고 헤어지시지요? 라고 하니까 안 돼요. 저녁까지 먹으면 우물쭈물하다가 인천엔 기차까지 놓치면 어떻게 해요? 저녁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린다고요? 라고 하여 갈비탕 전문 식당으로 갔다. 저녁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가니까 모카송이 같은 눈송이가 하늘 땅을 뒤덮고 있었다. 송길수 선생은 이민자 선생을 식당 안에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고 본인은 거리로 나가 그 눈발을 다 온몸에 덮어 쓰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손을 흔들어 봤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니까 저녁 7시였다. 이젠 인천행 기차를 타기에는 불가능이었다. 이민자 선생은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식당에 나가 송길수 선생의 N파를 잡았다. 송 선생님 더 이상 추우신데 애쓰지 마세요. 집에 가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송 선생님 형님 댁이 왕심리라고 하셨죠? 저하고 버스를 타시자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버스를 타고 을지로 유가에서 내려 다시 왕심리행 전차를 탔다. 신당동역에서 이민자 선생이 내리자 송길수 선생도 뒤따라 내렸다. 이민자 선생이 한사고 만류에도 송 선생은 이 선생을 혼자 보내기에는 불안하다며 막무가내로 때렸다. 이 선생님이 가시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며 이민자 선생의 손을 꽉 잡고 미끄러운 도로 바닥을 더듬더듬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가다 보니 대로변 골목이 유난히 밝았다. 이를 바라본 송길수 선생이 불쑥 나온다는 소리가 이 선생님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서 저는 저 여관에서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형님 댁이라 형수님이 어려워서 사전 연락 없이 이 추운 날씨에 불쑥 들어간다는 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야 저도 마찬가지지요. 더군다나 여자가 이 선생님은 부모 격이니까 저와는 다르지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입장은 마찬가지지요. 그런가요? 그러시면 이 날씨에 굳이 왜 고모님 댁으로 불편하게 가시려고 하세요? 저와 같이 여관에서 묵으시면 안되나요? 방만 각방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뭐. 하며 여관으로 들어갔다. 여관집 주인 아줌마가 나왔다. 송길수 선생은 아주머니 방 둘 주세요. 라고 하니까 가족이 아니세요? 미안하지만 다른 여관을 찾아보세요. 저희 여관은 방이 하나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한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추운 눈 오는 밤에 어딜 돌아다닙니까? 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송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그럼 별 도리가 없네요. 한 방을 쓰되 이민자 선생은 아랫목을 쓰시고 저는 간격을 멀리 두고 윗목을 쓰겠습니다. 로 결정하고 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바닥이 절절 끓어 기분이 좋았다. 이민자 선생이 먼저 욕탕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 사이 송 선생님은 아랫목 자리에 이 선생의 이부자리를 깔아놓은 다음 자신이 잘 자리도 윗목에 펴두었다. 이민자 선생은 욕탕에서 나와 아랫목 자신의 잠자리에 이부자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송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제 자리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도 못해드립니까?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고 씻으러 들어갔다. 이민자 선생은 간단하게 수면 화장을 하고 잠자리에 두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송길수 선생은 욕탕에서 세수하고 나와 자기 자리에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요에 반듯하게 등을 대고 누웠다. 온몸이 따끈따끈해지면서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다. 눈이 저절로 감기어졌다. 송길수 선생은 벌떡 일어나 전등을 끄고 다시 누웠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이민자 선생이 잠결에 우측으로 돌아둡는데 왼손에 묵직한 사람의 가슴이 잡히었다. 깜짝 놀란 이민자 선생은 벌떡 일어나며 누구세요? 하고 바른 팔을 땅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으나 그 옆자리는 이미 송길수 선생의 몸과 손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니 송 선생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송길수 선생은 예 압니다. 저 이민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으로 청혼했다. 이민자 선생은 갑작스러운 송길수 선생의 태도에 당황스러워 즉답을 하지 못하고 송길수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송길수 선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재차 청혼했다. 역시 두 번째도 이민자 선생은 대답이 없다. 이 선생님 제가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싫으십니까? 아니요. 싫지는 않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라고 했다. 감사합니다. 승낙하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호기심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첫 번째도 사랑. 백 번째도 사랑입니다. 약속을 증명해 주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맞은 날 송길수 선생과 이민자 선생의 약속을 위한 서약 키스가 열리고 막이 닫히면서 동쪽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후 송길수 선생과 이민자 선생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다. 드디어 결혼식을 거행하는 날을 잡기로 하고 이민자 선생의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올리는 날을 결정했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역시 장소는 을지 다방에서 드디어 면접날이 되었다. 송길수 선생은 일요일 새벽 일찍 서둘러 양평에 와서 오전 서울행 8시 버스를 탔다. 정각에 출발한 버스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정비가 미비했으면 국수리에서 한 번 또 한 번은 양수리에서 두 번의 펑크로 말미암아 두 시간이나 정체가 되는 불운의 일진이었다. 송길수 선생은 이민자 선생의 부모님과의 면접시간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을 했다. 인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허탕임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을지 다방으로 달려갔다. 다방 종업원이 어머나 송 선생님 왜 지금 나타나세요? 송 선생님과 늘 만나시던 여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열두시 전에 오셔서 점심도 굶으시고 오후 두시까지 기다리다가 가셨어요. 이 말을 들은 송길수 선생은 맥없이 다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넉락한 사람처럼 창밖을 내다봤다. 종업원이 와서 송 선생님 차 드릴까요? 라고 하자 참 내가 정신이 나갔구먼 하고 부지런히 다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승인동 버스 정류장에 가서 양평행 막차 오후 3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1960년 2월 29일 이민자 선생은 경기도 교사 정규 인사에서 인천시 초등학교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동년 5월 8일에는 송길수 선생에게 결혼 청첩장이 전달되었다. 국경을 넘어온 헌 가방 속의 천만원 남태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식사 중인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모르는 전화번호여서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귀찮다는 듯이 누구냐고 투박하게 물었다. 저 옛날 사장님이 중국에서 노래방 하실 때 전기시설 담당했던 이철이래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저나 저 편에서 들려왔다. 1995년 중국 대련에서 노래방을 경영할 때 전기시설을 담당했던 30대 현지 교포 이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젊은 사람답지 않게 더러운 일, 힘든 일 가르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서 유독 마음이 많이 갔던 친구였다. 정도 많이 쌓여서 그가 시골에 집을 지을 때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었다. 그 당시 이철과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일이 기억이 났다. 내일 사장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었다. 그때는 평생 돈을 많이 벌 줄만 알고 돈을 물쓰듯 하였다. 후에 친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도박에 손을 대면서 결국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기회를 한 번 놓치고 나니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하면서 집골이 많지 나오는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큰 욕심은 없지만 아내의 음식 솜씨가 좋은 만큼 음식점이라도 차려보고 싶지만 보아둔 돈이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튿날 아내와 함께 약속 장소인 명동의 큰 해집에 도착하자 그는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다. 얼굴색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몸은 빨라 있었다. 약간 굽은 등허리에 걸쳐 입은 양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사뭇 당당한 빛이 어려있었다. 마침 사장님 옛날 전화번호가 안 바뀌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 다른 중국 교포들은 모두 한국에 나와서 돈을 버는데 자네는 중국에서 뭘 하고 있노? 네 중국에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충북에서 묘목시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절엔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그의 연수입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노래방에서 일하던 그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였다. 돈 잘 버는 그가 계산할 줄 알았는데 검은색 헌 가방만 아내에게 넘겨주면서 다음에 올 때 꼭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했다. 고급 식당이어서 식대가 꽤 많이 나왔다. 내가 며칠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다. 한 번 실패하고 나니 다시 일어서기란 참 버거운 일이었다. 그때 잘 나가던 시절 평생 돈을 많이 벌 줄로만 알았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뼈저린 후회밖에 없다. 경비실의 작은 TV 화면은 계속 돌아가고 머릿속에서는 잘 나가던 지난 날과 현재의 초라한 모습은 권투 선수의 주먹처럼 오간다. 어슴프레한 의식 속에서 TV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분간되지 않았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이철이가 가방 안에 돈 천만 원을 놔두고 갔어요. 편지 한 장 하고요. 점심 식사 뒤 이철이가 검은 헌 가방을 아내에게 건너주던 생각이 났다. 뭐? 돈하고 편지? 그래, 편지에 뭐라고 했던가? 사장님,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절이 참 그립네요. 사장님 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제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때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집을 지을 때 사장님이 도와주신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오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두 나라의 국경은 있어도 배려와 나눔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별들이 반짝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다. 흰색 캔버스와 채의 국환 긴 장마가 끝난 후 불뼛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기예보는 적중했다. 그래도 가끔은 틀리곤 했던 일기예보였기에 불뼛더위는 오지 않을 거라는 은근한 기대심리도 있었다. 지숙은 후덥지근한 습도를 느끼며 늦은 잠에서 깨어났다. 오전 11시를 가리키는 시계는 아침도 점심도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날카롭게 날아든 전화벨 소리에 지숙은 정신이 번쩍 든다. 돈을 지불하고 내려받은 벨 소리라서 그런지 지숙은 그 소리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희소성 때문이었을까. 오늘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온다는데 나올 수 있어? 한정식 집을 운영하는 성미 언니의 전화였다. 언니 오늘 일 있다고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지 매사 일정이 꼼꼼한 사람이란 것도 그래도 오늘 좀 안 될까? 선약도 있고 힘들 것 같은데 시간바 전화할게요. 어련하실까? 어쨌든 바로 전화 줘. 전화는 끊었지만 성미 언니의 목소리가 기전을 때리며 다가왔다. 지숙이 저 계집애 할 일도 없으면서 나오라면 나올 일이지 쟤 언제나 값 난 의리라니까? 지숙은 경험상 언니가 자기에게 핀잔을 주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매사 꼼꼼하다고 평가한 칭찬 쪽에 더 무게를 두기로 하였다. 사실 지숙은 오늘 하루 일정이 딱히 정해진 건 없었고 그냥 쉬고 싶을 뿐이었다. 오랜만에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간 탓에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서 빈둥거려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 전기세를 불어가며 혼자 에어컨을 틀 자신이 없었다. 하긴 놀면 뭐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지숙은 이내 중얼거리며 다시 휴대전화를 펼쳤다. 언니 오늘 선약 취소했으니까 이따 갈게 푸 4시까지 오면 좋고 지숙이 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는 것과 체력 단련이라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식당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사람들과 달리 그녀로서는 필요할 때만 일해도 되는 어찌 보면 여유 있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보는 게 맞을 듯했다. 체력 단련이라고 한다는 데는 몸짱이 대세인 이 시대에 진정 헬스 클럽을 다니며 체력 단련을 하기보다는 활동량이 있는 서빙도 서빙도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게다가 대학 선배이면서 대학 선배이면서 친언니처럼 대해주는 성미언니는 주인과 종업원 간의 주종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다. 지숙이 매사 한치의 오차를 허락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싹싹한 게 부침성까지 있다 보니 그녀의 행동거지는 성미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한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손실이 컸지만 족쇄가 다소 풀리면서 손님의 발걸음이 빨라진 시기였기에 성미언니로서는 지붕 위로 날아든 까치를 맞이하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숙은 집을 나가기 전 식탁 위에 자리 잡은 식탁보를 허공에 들었다. 내려놓으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다. 사실 그녀의 남편은 결벽증에 가까울이 많지 생활사회에 빈틈이 없었고 집안 정리와 정돈의 달인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게 무척이나 어색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는 삶은 자연스레 호감으로 바뀌어버렸다. 남편의 생활상에 맞춘 생활이 되다 보니 지숙은 언제나 실수 없는 삶을 표방해왔고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가치 기준으로 살았으며 그런 모습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지숙은 식탁보를 두 손바닥으로 두드려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다시 각직에 고정해 놓았다. 편곡 가사와 흥겨운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다시 앙칼직에 울렸다. 뭐해! 빨리 안 오고! 언니의 재촉 전화였다. 그간 두세 명씩 테이블 손님을 받다가 늘어난 사람들의 서두를 만도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축에 속했던 지숙은 한정식 집에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언젠가는 근사하고 우아한 한식당 겸 카페를 차려보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언니가 하는 일은 어찌 보면 미래의 직업을 위한 스승격이기도 했다. 남편도 한식이든 양식이든 요리사 자격증을 하나 받으라고 은근히 지숙에게 기대지 않았던가 김치는 5cm 이내로 썰어야 한다는 등과 같은 말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식당까지의 거리는 1.2km 어찌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3개의 신호등과 느린 걸음을 생각할 때 좋게 3.40분은 걸릴 듯 했다. 4시까지 도착하려면 조금은 서둘러야 했다. 휴대전화를 꺼내든 지숙이 식당으로 들어선 시각은 정확히 3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5차 범위 시간 내 도착인 셈이었다. 어이구 누구 아니랄까봐 지숙은 식당에서 프리랜서로 서빙을 해오긴 했지만 언니가 하는 식당 일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요즘 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일식집 구조에서는 가끔 보긴 했지만 통상 오래된 건물이라던가 좌식에 익숙한 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아니고서는 대체로 입실 테이블로 교체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다.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내려올 때는 슬리퍼로 연실 갈아타야만 하는 온오프의 고행이기도 했다. 지숙은 이 노동의 가치를 체력단련으로 이해했고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었다. 오랜만에 큰 손님을 치르고 보니 땀이 흠뻑 젖었다.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낸 것 모두에게 감사하고 자,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때 지숙이 성미에게 물었다. 아, 아까 일하다가 손님이 집게 달라고 했다던데 언니 왜 내게 가위를 건넸지? 아, 그건 착각이었어 지숙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다. 언니, 그런 일이 잦으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아시겠수? 두 번 움직이느라 체력이 헐 소진되었어. 잘난 척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지숙은 뾰루퉁한 얼굴이었지만 신발장 위에 반찬을 쌓아놓았으니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라는 언니의 세심한 배려에 금세 웃음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늦어진 탓에 여비까지 지어주며 콜 택시를 불렀다고 했다. 10분 내 오기로 한 택시는 20여분이 다 되어서야 왔다. 얼른 나와! 저기 차 왔어! 알긋어! 언니 내일 봐! 후다닥 뛰쳐나가는 지숙을 바라보며 성미는 힘든 하루의 피로가 물밀듯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지숙을 배웅하고 막 뒤돌아 서려는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 퍼뜩 띄었다. 택시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남겨진 건 바로 지숙이 벗어놓은 한 쌍의 흰색 캔버스화였다. 내 주는 강한 성 백환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마틴 루터 뿌웅하는 백고동 소리를 크게 지른 여객선은 출렁거리는 토나우강 상류에 거친 물결을 해치며 비엔나로 향했다. 여객선은 멜크 수도원 선착장에서 몰려탄 관광객과 순례자로 북적거렸다. 7월 초순에 성수기를 맞은 여객선 주방의 요리사들은 섀도하는 손님의 음식 주문에 손들이 분주했다. 웨이터들이 연실 주방을 들락거리며 음식을 담은 접시를 들어달렸다. 치통으로 왼쪽 볼이 살짝 부어오른 웨이터가 여객선 식당의 창가 테이블에서 메뉴를 뒤적이는 50대 초반의 동양인 남자 승객에게 물었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오스트리아 백포도주 한 잔에 송어 스테이크를 주시고 멜랑지 커피 한 잔은 식사 후에 주세요.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추어 출항한 여객선에 가득 찬 승객의 주문에 시달렸던 웨이터는 수줍어하는 동양인 고객의 요구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웨이터가 주문한 음식을 내왔다. 거기에 커피도 따라왔다. 동양인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커피는 식사 후에 달라고 했는데요. 웨이터가 치통으로 짜증이 섞인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손님이 함께 달라고 했습니다. 웨이터의 뻔뻔한 거짓말에 동양인이 인내심 있게 대응했다. 분명히 커피는 나중에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선 요리를 먹은 후 식은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손님의 주문으로 주방에서 나온 음식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웨이터의 변명에 동양인은 어이가 없었다. 잘못은 그곳에서 했는데 왜 책임은 손님이 지나요? 반품은 절대로 안됩니다. 웨이터의 완강한 모습에 동양인이 고개를 숙여 커피잔을 보았다. 출렁거리는 여객선을 따라 커피잔의 커피도 출렁거렸고 그것을 바라보던 동양인의 동공도 흔들렸다. 그때 테이블의 대각선에 앉아 마틴 루터 찬송과 애국어 버전 모음집을 읽고 있던 털복숭이 50대 중반의 여행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커피를 제가 사겠습니다. 웨이터가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쉰 후 커피를 털복숭이에게 건넸다. 털복숭이가 여행가방을 뒤적거리며 지갑을 찾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동양인이 웨이터에게 말했다. 저 커피값은 내 계산서에 포함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다시 주세요. 웨이터가 돌아간 후 털복숭이가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제가 사려고 했는데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혼자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주문하시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 여객선에 문제가 많네요. 그래도 인내심 있게 대처하시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비엔나까지 두 시간을 가야 하는데 어차피 커피 한 잔은 해야겠다 싶었지요. 그래도 선생님은 거짓말을 한 웨이터를 용서하시고 따그네에게 커피를 사시니 선생님은 베풀고 사시는군요. 털복숭이가 여행가방을 다시 뒤져 명함을 챙겨 동양인에게 건넸다. 요제프 루터 마틴 루터 대학교 할레 비텐베르크 종교음악과 교수 동양인이 명함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종교 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와 연고가 있나요? 요제프 루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마틴 루터의 후손입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종교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가문의 영향을 받아 할아버지의 대학에서 찬송과 강의를 하고 있죠. 동양인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 이름은 강한성이고 한국의 서울에서 왔습니다. 요제프 루터가 명함을 찬찬히 살피며 미소를 지었다. 마틴 루터 할아버지께서 찬송가를 지으셨는데 제목이 내 주는 강한성입니다. 그 강한성이 선생님의 이름 강한성과 발음이 같군요. 저는 평생을 할아버지의 찬송과 애국어 버전을 연구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어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말을 조금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제프 루터는 마틴 루터 찬송가 애국어 버전 모음집을 손에 들고 복차를 뒤적거렸다. 그가 펼친 책에서 애국어로 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성이요의 악보가 튀어나왔다. 강한성은 내 주는 강한성이요 이라는 한국어 찬송가 제목의 실소를 자아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살아생전 양보의 미덕을 강조했던 선친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래 나는 아낌없이 내주는 강한성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나눌 때 알짜배기 재산을 형님이 쏙쏙 빼가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며 내 권리를 속절없이 내주었고 오늘 또 웨이터가 잘못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나는 그냥 식은 커피를 마시려 했지. 그래서 소유욕과 질투심이 많았던 아내도 허구헌 날 빈정거렸었지. 당신은 소중한 재물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대책 없이 내주는 강한성이라고.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이철이 가버려서 참 당황하셨겠어요. 그 식비는 경비일로 며칠 일해야 하는 돈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넘겨준 헌 가방에는 천만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네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식사와 같이 커피가 나왔으니 독자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선 요리를 먹은 후 식은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은 주인공이죠. 지켜보던 손님 중에 하나가 그 커피 제가 사겠다고 말하네요. 강한성은 그 커피값은 내 계산서에 포함시키고 식사가 끝난 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다시 달라고 정리하고 있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좋아 보입니다. 한 번 배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겠죠. 짧은 인연이지만 커피 한 잔 사 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